라이저를 연기한 꼬마 동방신기 윤석문과 신입으로 엠블랙의 이준화 라이저의 어립적 모습을 리얼하게 그려내어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다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르로 좀 촉망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가 없어요 표정 연결은 너무 좋아요 제 식구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실 잘할 줄은 몰랐어요 아역이니까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